아, 얘가 알아서 말해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 색깔을 하나씩 고르고 그 색깔 버튼을 한 번씩 누르고 자기 색깔 버튼을 누르고 답을 말하세요. 가요. 내꺼인데 내꺼 아는 그 썸! 썸! 정답이었나요? 맞잖아. 나 1점.. 나 1점! 1점을 얻어요. 예스! 아, 뭐야? 레드벨벳! 맞잖아! 레드벨벳! 아! 어때요? 맨날! 잘하네. 특별한 점! 특별한 점! 정답! 크리스마스! 정답! 크리스마스! 나중 나네. 답은 크리스마스! 뭐하는데? 잘하네요. 초록색 플레이어! 나는 원래 이런 거 좀... 아니 뭐하는데? 파란색 플레이어! 혹시... 보고 계신 건 아니고요. 자원 문제는 손에서만 대답하는 문제예요. 와, 얘 똑똑하다. 대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점수를 얻게 될 테니... 아, 나만? 버튼을 누르세요. 애니메이션! 네. 노래 아니야? 파란색 플레이어! 네! 모두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랬어요.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 노래 알아? 알지. 나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지? 프레엔디 미이 제목도 알아? 토이 스토리! 아, 그걸 얘기를 왜 해? 토이 스토리! 와... 토이 스토리! 진현이 최고! 이건 맞춤 건 아니야? 아, 맞춤 건... 야, 왜 도와주잖아. 파란색 플레이어! 아, 근데 되게 똑똑하다! 아, 네. 드라마! 내 심장에 누구냐구... 금잔디 그거 아니야? 내 심장에 누구냐구... F4? 꽃보다 남자! 최고의 남자! 다! 최고의 사람! 아, 최고! 아! 아, 근데 이거 틀리면 내가... 너네 둘이 1점! 아, 최고의 남자! 아, 근데 이거 틀리면 내가 우리 둘이 1점! 가요! 구간 의견 부자 면의 선을 들었어 몰라... 모르겠네... 이거, 그거! 옥탑빵 고양이! 아닌가? 모르겠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옥탑빵... 옥탑빵의... 아, 요리해, 요리! 요리해! 알았어, 알았어! 뭐래? 뭐래? 들어보자... 옥탑산!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어어... 어... 맞지! 맞지? 동물 동물 아 어? 코끼리 정답은 공룡 아니 나라있지가 않잖아 아니 우리가 공룡의 목소리를 들어온 적이 없는데 동물 짠 다가지 코끼리 빨간색 플레이어 빨간색 플레이어 벌써 두 번이나 버튼을 너무 빨리 눌렀군요 정답도 똑똑해 한 번만 더 물으면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야 똑똑하다 해 진짜 질문에 대답하려면 버튼에서 빛이 나는 순간 즉시 누르고 대답해야 해요 숨에 종료 왜 눌렀어요 답은 탱고 형 왜 이런거 내꺼 나 지금 벌점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빨간색 플레이어 저는 경고했어요 정답하는 것은 다르답니다 아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아 똑똑해 해 다음 질문을 맞히면 점수를 세대로 얻어요 옵씨 mic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감사합니다.